테슬라를 따라잡겠다는 폭스바겐 그럼 폭스바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누가 만들까요?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15일 파워데이 행사에서 각형 배터리를 중장기적 핵심 부품으로 삼겠다고 밝힌 건데요 배터리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원형, 각형, 파우치형 파우치형 배터리가 원형과 각형의 단점을 보완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중이긴 합니다만 안정성이나 내구성 문제가 아직은 남아있죠 그래서 아직은 각형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중국 CATL과 자체 투자 중인 노스볼트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각형 배터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형과 파우치형 SK 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 배터리만 만드는데요 LG와 SK에겐 폭스바겐의 선언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CATL을 염두에 둔 것 같은 이번 결정은 테슬라에 밀리고 있는 중국 시장을 사수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또 하나 유일한 우리나라의 각형 배터리 생산업체가 바로 삼성 SDI인데요 전기차 업계의 특성상 단일 공급자 체제로 가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폭스바겐이 CATL과 함께 삼성 SDI 배터리를 중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계획에 희비가 엇갈리는 세계의 배터리 업계 폭스바겐의 다음 소식도 블로터와 함께 하세요 퇴근길 메이트 99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린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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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